진짜 1월 1일이야 이제 그치? 자 잘 봐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들이 많을 테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해주고 싶은 말이 요거 하나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이제 요즘 질의응답 게시판을 내가 직접 다니까 연구실에서도 달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건 내가 달아주거든 이렇게 봤을 때 조교들한테 맡기는 게 있고 우리 연구진들한테 맡기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달아주는 게 몇 개 있어 근데 내가 실제 달아주는 것 중에 요즘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효율성이야 효율성 자꾸 뭘 원하냐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주시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 이게 엄청 많아 요즘 애들이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냐면 진도표를 좀 써달라는 애들도 있어 이거를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 이제 우선 선발방 끝나고 보낼 때 이제 진짜 고3이니까 진짜 고3이고 진짜 재수가 시작이잖아 1월 1일이니까 대체 그러면 요 생각을 왜 할 것 같아 왜 할 것 같아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 요게 제일 첫 번째야 시간이 부족하다야 근데 잘 봐 학습이 많이 돼 있으면 시간이 부족한 거에 대한 압박을 느끼질 않아 지금이 9월이 아니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1월인데부터 효율을 찾잖아 뭐가 문제일 것 같아 이건 시간 부족 문제가 아니야 시간 부족이 아니라 공부량이 적은 거야 이건 공부를 많이 안 한 거에 증거야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잖아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돼 그럼 나한테 24시간을 내가 쭉 쓸 수 있는 시간이 1, 2월 겨울방학이야 그러면 고3 입장에선 무슨 생각하냐면 3월 모의고사가 진짜 중요해 그럼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최대한 많이 공부해야 돼 근데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내가 공부를 많이 안기 때문에 공부법을 몰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찾는 게 뭐냐면 공부법을 찾으러 다녀 이게 내가 미치겠어 공부법은 없어 공부법은 없어 얘들아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효율적인 공부는 더더욱 없어 내가 특정 과목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특정 과목을 잘할 때 한 이틀 보고 3일 보니까 점수가 확 오르드나? 절대 아니거든 그거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고 내가 잘하는 과목이면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성적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오히려 성적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는 공부량이 급격하게 적었다는 얘기야 그걸 아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려고 효율성을 따져주세요 진도표 좀 잡아주세요 하루에 몇 강씩 들어야 돼요?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를 물어본다니까 이게 진짜 바보 같은 거야 그럼 뭐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동의어야 절대로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 하지 않는단다 잘 고민해봐 수학을 진짜 잘하잖아 그 친구들은 효율적으로 10문제만 풀어야지 안 해 어려운 문제 일부러 찾아다니지 잘 고민해봐 그럼 언제 효율적으로 공부하냐면 등급을 빠르게 올리고 싶은 애들만 효율적으로 공부한단 말이야 그럼 등급을 빠르게 올리고 싶어하는 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학습량이 적은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면 안 돼 절대로 공부는 효율이 없어 그럼 선생님 저는 고3이고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어떡해요? 그럼 네 잘못이지 네 잘못이지 그러니까 이걸 못 이기는 거야 잘 봐 고1, 고2 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한 애랑 고3 때 붙어서 어떻게 이길 건데 못 이기지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건 애초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 친구가 고1, 고2 때 꾸준하게 공부를 했던 애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내가 지금부터에도 꾸준하게 해야 따라가는 거야 그 따라가는 걸 하기 싫어해 요즘 애들은 그냥 바로 동등성상에서 이기고 싶어해 아니 어떻게 그래 말이 안 되지 그러지 않을까? 게임을 예를 들까? 나는 게임을 안 하지만 내가 롤의 그 개념을 몰라 근데 그게 계급이 있다며 그러면 그 좋은 계급에 가려면 효율적으로 좋은 계급이 되니? 아닐 텐데 시간 엄청 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? 근데 게임할 때는 효율을 찾질 않아 게임할 때 효율을 찾는 건 뭐야? 돈으로 아이템 사면 돼 피파할 때 아이템 사면 되잖아 근데 공부는 돈으로 못 사잖아 성적을 그게 달라 기준 자체가 알겠지?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려 하지 마라 알겠지? 내가 졸업할 때 내가 중문과니까 내가 중국을 갔다 왔어야 돼 그래서 내가 베이징을 갔다 왔단 말이야 내가 두 군데 갔어 베이징하고 스천을 갔다 왔어 사천 마파두부로 유명한데 니네 마라 많이 먹지? 요즘 마라 많이 먹잖아 나는 그걸 이미 그 본고장 가서 먹고 왔어 혀가 얼어 마비가 돼 어찌됐든 근데 내가 중국을 처음 갔는데 이게 내가 서른 살이었어 스물여덟에 대학 갔으니까 3학년 때 가야 돼 졸업하려면 갔는데 내가 정말 중국어를 하나도 못했어 근데 왜 중문과 갔냐면 내가 원래 꿈이 검사였으니까 대한민국 검사 중에 중국어를 잘하는 검사가 많이 없대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 범죄가 너무 많아 그럼 내가 중국어를 잘하는 검사가 되면 내가 1등일 것 같은 거야 통역 필요 없잖아 조서 쓸 때 내가 중국어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중국어 간 거야 검사하려고 노스쿨 가서 근데 잘 봐 갔어 정말 뭐만 할 줄 알냐면 니하오 이거랑 따지하오도 몰랐어 따지하오도 몰랐고 니하오랑 씨에 씨에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선배들이 다 그냥 갔어 가서 형 여기 갔다 오면 그냥 졸업하는데 문제 없어 해서 내가 갔단 말이야 갔는데 내가 뭘 충격받았냐면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래 근데 하버드 애들 옥스포드 애들 런던 애들 다 있어 연대 애들 고대 애들 이렇게 있어 서울대 애들은 없었어 근데 고대 애들도 있고 연구 전하고 이랬어 그때 당시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소개를 하라는 애들은 못하겠는 거야 난 한마디도 못 듣니까 그래서 내가 좀 뒤쪽에서 했어 근데 내 앞에 애들이 하는 걸 내가 잘 봤어 따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하면 따자하오 이렇게 얘기해 아 니하오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따자를 그때 외웠어 그 다음에 어찌하오 비하오 실진 이렇게 내 이름을 얘기하더라고 이름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박석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애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내가 뜻을 몰랐어 뭐든 아이하오 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미야 그게 아이 뭐 아인이 할 때 내가 사랑하라거든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취미야 근데 내가 취미를 얘기할 때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근데 내 앞에 어떤 여자애가 영국이었는데 칸띠에니응 이러는 거야 그건 영화보다거든 몰랐어 그때 당시 내가 내 차례가 됐어 근데 얘네가 뭐냐면 자기 나이를 얘기해 근데 나는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때 애들은 다 스물 한두 살일 거 아니야 얘는 I should I sway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못해 그러니까 앞에 거를 내가 따라한 거야 무조건 그래서 따자하오 제가 배우실 여기까지 내 이름이니까 뭐든 아이하오 실 칸띠에니응 하고 이게 내가 스물 두 살인지 몰랐던 거야 얘가 한 걸 따라한 거야 워 실을 알 실을 알 수에 이래 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누가 봐도 이 스물 두 살이 아닌데 이거지 특히 고대 애들이 왜냐면 걔네는 한국인이니까 날 알잖아 한국인이니까 쟤가 스물 두 살이 이게 느낌일 거 아니야 왜냐면 스물 두 살은 서면 다르거든 내가 이때 처음에 충격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 신문을 읽는 시간이었어 신문을 분석해서 읽어가지고 발표하는 거였어 발표 당연히 중국어로 하는 거지 근데 잘 봐 중국 신문은 어떻게 읽니 못 읽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험을 내 그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때부터 본 거 있냐면 대부분의 애들은 중국 교환학생 가면 너 나중에 대학 가면 교환학생 갈 거야 놀러 다녀 놀러 다녀 나는 그날부터 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10시간씩 공부했어 교환학생 가서 공부한 건 나밖에 없어 학교 같이 가는데 형 놀러 가자 아니야 왜? 과제 해야 돼 근데 왜냐면 잘 봐 걔네들은 과제를 빠르게 할 수 있어 중국어를 하니까 근데 쌤은 처음 하잖아 중국 가서 처음 한 거야 중국어를 한 단락을 해석하는데 모든 한자어를 다 찾아야 돼 한 단락을 해석하는데 계속 사전 찾아야 돼 그러면 사전을 찾는데 한 시간이야 한 단락에 그러면 어느 순간 다음 과제 할 때 보면 단락이 길어 그럼 욕하는 거야 이제 사전만 찾으면 두 시간이야 그러면 사전 찾아서 해석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단락 하는데 두 시간 세 시간이 걸려 그러면 이게 너희가 말하는 효율이 최악인 공부인 거야 근데 나는 그걸 해야지 안 했잖아 대학교 1, 2학년 때 뭐 했어 2학년 때는 학생계장하느라 공부를 못 했어 그래도 시험은 잘 봤어 그래서 최우수상 받았어 1학년 때도 공부 잘했어 근데 중국어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냥 암기하는 걸 잘한 거지 중국 문법 암기하고 뭐야 시 암기하고 꽝꽝 찌죠 자이언 실죠 이런 거 외우고 그런 것만 한 거지 중국어 회화를 공부하거나 글자 공부를 안 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 이 한 장 이 신문 한 장 공부하는데 8시간이 걸렸어 근데 내 룸메는 1시간이면 끝냈어 그러면 이거 보면 내가 뭔 생각 들겠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나도 효율적으로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효율이 안 된다고 애초에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지속했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 수업을 듣고 오면 복습을 해야 돼 아니 복습 안 하니까 교환학생 가면 놀러 다녀야 돼 외국 애들이랑 영국 여자가 나 좋아했었단 말이야 비하우스 1집 말에서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걔를 거들떡을 생각 안 했어 왜냐면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했어 근데 이게 줄어들어 단어가 기억나 해석하는 게 익숙해져 정말로 그래서 나중 가면 30분이면 해 이게 내가 6개월 동안 중국에 있었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두 달이었어 그리고 나서는 효율적인 걸 깨우치게 됐어 공부의 효율은 이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졸업할 때 전체 1등 했어 그래서 상장이 집에 있어 요시우쉐성 이러면서 최우수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너무 힘들어갖고 중국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빨리 한국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말고사 딱 끝난 날 내가 바로 귀국했거든 근데 상을 받으려면 일주일이 있어야 돼 중국에서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냥 왔어 그래서 내 상을 다른 학교 여자아이가 받아서 날 줬어 걔가 동덕여자였던 거야 동덕여자였을 거야 동덕여자 여자아이가 나랑 집이 가까워서 걔가 대리수상해가지고 나를 만나서 줬어 아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잘 봐 선생님이 처음 공부할 때 이 시간 걸렸다 한 지문 지문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달락 지문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안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참고 견뎌서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계속 하다 보면 배양이 된다 실력 자체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쭉쭉쭉 줄어든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다 진짜로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애들은 그 상황 상황에만 맞춰서 과제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늘어 안 늘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진짜 효율은 정말 효율은 언제냐면 재수생들은 내가 뭔 말하는 줄 알 거야 진짜 효율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나타나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차근차근 잘 쌓아놓으면 책 한 건 보는데 10분이면 다 볼 수 있어 탐구 같은 거 계속 넘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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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? 그러니까 진짜 효율은 마지막에 나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초반부터 1월 1일 1월 2일부터 효율을 원하면 안 돼 진짜 큰일 나 그거 이제 알겠어? 오케이 됐지? 그러니까 꼭 효율적인 공부하지 마시고 가장 무식하게 해야 되고 가장 바보같이 해야 돼 모든 공부는 그러면서 내가 방법을 깨우치는 거야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무식하게 공부한 거에서 깨우칭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선생님 거지 니네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는 바보같은 게 뭐냐면 선생님 거 이콜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선생님들은 공부한 대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걸 공부한 대로 가르쳐줬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네 걸로 만드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효율은 그거야 다른 길로 가지 않게 길잡이 해주는 게 선생 역할이야 거기까지가 딱 효율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공부하는 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성적이 올 거야 알겠지? 오케이 겨울 때 꼭 이렇게 공부하세요 효율 따지지 마시고 이해 됐니? 오케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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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